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죄하는 자는 다시 도둑죄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릎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지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한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신앙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읽어드릴 말씀 가지고 은혜를 끼치는 새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오늘 새벽에 정확하게 어젯밤 10시에 이태원에서 헬로윈 축제를 위해서 모여든 우리 아이들 10살 20대 아이들이 참사를 당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아침부터 계속해서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좁은 5명 정도도 함께 걸을 수 없는 그 골목에 수많은 청소년들이 몰려가지고 그 당시 어제 10만 명 정도가 그렇게 이태원에 있었다고 하는데 10대 20대 그것도 주로 20대 여자 아이들이 거의 다 많이 죽었습니다. 149명이 현재로 그렇게 압살을 당해 죽었는데 심폐소생 시술로 지금 이동한 아이들 중에도 죽을 아이들이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국가적 재난으로 대통령이 나와서 애도를 표하고 이 수석기간 한동안 국민적 애도의 기간을 두자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시체들이 시신들이 쫙 그렇게 그냥 그 상태로 눕혀있는 모습 보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부모들이 그 심정이 어떻겠는가 그 다음 또 사진 보니까 쫙 다 터뜨렸어요. 지금 미국을 표할 필요로 해서 전 세계 지도자들이 애도의 표를 지금 계속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랩런트들이 있는 거 알아봐 그랬더니 아직까지는 우리 랩런트들 중에는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확인 안 되고 있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 전에 건조 리본을 좀 타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검은색으로 그런 말도 있습니다만 원래 건조 리본은 불교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세월호 때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애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건 국가적 애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이런 일들이 참 우리 찬양처럼 음물과 여인처럼 헛되고 헛된 것들 헬로윈이 뭐입니까 헬로윈 미국에서 온 건데 완전 귀신의 날이거든요. 귀신과 즐기는 날이에요. 귀신 그 집 꾸미고 해굴을 뒤집어 쓰고 그 행사를 누가 만드는 겁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청소년들이 알지도 못한 뜻도 모르고 그냥 몰려가가지고 그렇게 많은 희생을 치웠는데 이런 귀신 문화가 정말 건조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유족들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10대 20대인데 너무너무 가슴 아픈 그런 지금 고통 중의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이번 기회에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되가야죠.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나왔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내를 끼치는 세 사람 저는 이 교회가 헌낭 이후에 굉장히 흥분해 있습니다. 마치 구름에 떠 있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마치 수십 년 된 체중이 팍 내려가서 팍 뚫힌 것 같은 뭔가에 꽉 눌려있다가 팍 자유를 얻은 것 같은 이제는 마음껏 주님이 명령하시는 그 명령에 신종할 것 같은 이제는 교회에 와서 물질 때문에 시험당하지 않고 자유롭게 평화롭게 복음 속에서 완전히 복음 누리면서 예배하고 복음 누리면서 이제 직분 감당하고 복음 누리면서 서로 사랑하고 복음 누리면서 전도와 성교에 올인하는 이런 교회가 된 것을 생각하면서 너무 저는 그런 감격스럽고 흥분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또 성도들의 그 중심을 담은 헌신을 통해서 영교회가 평생 지휘할지도 모를 이 헌당에 대한 이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정말 2, 3, 7 시대에 이 교회가 성교를 위해서 세워진 교회인데 본격적인 성교화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린 것에 대해서 저는 감격, 감동, 흥분하고 있습니다. 2, 3, 7 나라 5천 종종 보고 말하는 언약적 비전이 구차화되어 시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의 헌신에 대해서 너무 감사감격을 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영원교회가 본당, 선당을 했으니 좀 쉬어가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러한 소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완전히 속이는 소리입니다. 완전히 속는 소리입니다. 히브리 10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강조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신앙생활은 결코 제갈이 있는다든가 뒤로 물러가면 절대 안 된다. 신앙생활이 뭐냐? 독수리 날개치며 그냥 올라가면 같이 계속 올라가야 된다.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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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글리스토의 보좌 앞에까지 올라가 여기가 조사오니 하는 순간 사단밥이에요. 여기가 조사오니 사단밥입니다. 이 의전은 39절에 보면 이렇게 강조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 생명 구원을 위해서는 결코 물러서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3년을 성교 원년으로 삼고 이제 언약적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인천 상륙작전 이걸 통해서 한국전쟁에 완전히 전환을 그렇게 이룬 역전식인 더글라스 맥아드 장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나이가 먹었다는 이유로 넓지 않는다. 사람은 꿈을 포기했을 때 비로소 넓는다. 세월형 피부에 주름살을 생기게 하지만 인생에 대한 호기심을 잃으면 영혼의 주름살이 생긴다. 이분이 신앙이 되게 좋은 분이거든요. 영혼의 주름살이 생긴다. 형들 여러분 꿈을 포기하는 순간 이제 늙게 되어 있다. 꿈이 없는 사람은 망하는 것입니다. 비전 없는 사람은 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약적 비전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다 가지고 고백해봅시다. 2, 3, 7 나라 5천 종족 보고마 이거는 여러분이 매일 기도하세요. 다른 거 기도 안 해도 하나님 2, 3, 7 나라 5천 종족 눈 뜰 때 하나님 2, 3, 7 나라 5천 종족에 승인받는 우리 나와 우리 가족이 되게 하여 조사사 그렇게 기도하면 나무이 다 들어있어요. 거기에 건강도 물질도 거기에 출세도 거기에 형통도 거기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2, 3, 7 나라 5천 종족 승인받으려면 다 필요하잖아요. 여러분이 기도를 본론적으로 해야지 언약적으로 해야 응답받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매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적 비전을 가지고 꿈을 꾸는 언약적 기도 그리고 언약적 도전을 하는 C, V, D, I, P 이 삶을 살 때 우리가 2, 3, 7 시대의 주욕으로 서게 되고 우리의 삶이 복음의 생명력으로 넘치게 된다.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이런 2, 3, 7 시대를 주도적으로 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뭐냐 영적 감각 있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영적 감각 영적 감각 묵상을 해보세요. 내게 영적 감각이나 있는가 맨날 육신적 감각만 있지 영적 감각을 가지고 사느냐 영적 감각 그 내용이 뭐였어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 구원 받았습니다. 옛날에 불신자 때 그 가짓던 육신적인 생각 다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백해무익한 옛 틀을 깨고 복음으로 충만한 새 틀을 인생이 되라 틀린 것 다른 걸 망할 것에 완전히 빠져 나와서 빠져나와서 유일성의 복음으로 새롭게 각인뿔이 채질화되라 지난주간 말씀하셨습니다. 옛 틀을 완전히 벗어버립니다. 과감하게 그것도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삶을 사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파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새 사람의 삶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할 내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이 뭐냐 오늘 말씀 제목처럼 서로 서로가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살아라 그랬습니다.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살아라 은혜를 끼친다는 것을 쉽게 설명하면 한마디로 살린다 살리는 삶을 살아라 힘을 준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힘을 줘라 영적으로 일으켜 세우라 영계의 모든 성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를 세우는 치유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역과 민족을 살려고 이삼칠나라 현장을 살리는 이삼칠리 치유서밋으로 당당해 서시기를 제목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삶이에요. 자 25절 봅니다. 그런 적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난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사도 바울은 예수고시도를 통해서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기서 밝히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거리도의 십자가의 대속이라는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지체가 되었다 한 가족이 되었다 그런데 이런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서로 간에 어떻게 완전 원넷을 이루라 원넷을 이루라 이런 영적 자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영적 나를 통해서 전부 다 원리스 특별히 중요한 것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삶이에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마귀는요. 헬라 말로 디아블로스 디아블로스 이 무슨 뜻이냐 쇠기를 박다 이간자 그러듯이에요. 계속 불평근망 부정적인 말로 이간식 계속 나무를 둘러 쪼갤 때 말이죠. 장작을 팍 쪼갤 때 딱 찍어서 그 속에 뭘 박아 넣느냐 쇠기를 박아 넣어요. 딱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 속에 그럼 두 개가 다 만날 수가 없어요. 사단은 어떻게든 우리를 원넷이 되지 못하도록 하나 되지 못하도록 영적으로 계속해서 이간식이 도록 불평하도록 그래서 복음에 그리스도의 강단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쇠기를 딱 박아 보여요. 원해 못 받는 사람은 그 쇠기가 박힌 거예요. 사단이 찍어가지고 원해 못 받는 겁니다. 꽉 박아 놔가지고 쇠기를 박아 보여요.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원내되지 못하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방심하고 빈틈을 보이는 순간에 손살같이 달려옵니다. 손살같이 달려와가지고 딱 불리시게 부려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마귀의 이 강교에 속지 않도록 그 빈틈을 주지 말라. 틈을 주지 마라. 사단에 끼어들지 못하도록 틈을 주지 마라. 하나의 말씀이요. 사람 말 아닙니다. 무슨 심리학자가 하는 의학자가 말한 말이 아니에요. 반드시 성취될 능력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성이라 무슨 말이에요.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대적인 마귀가 서는 전략을 잘 알면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귀의 전략 무기가 무엇인지를 여기서 오늘 본문 통해서 잘 바뀌고 있잖아요. 우선 본문 25절에 보면 마귀가 잘 쓰는 무기가 뭐냐. 거짓입니다. 거짓.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 거짓이 왜 마귀가 잘 쓰는 무기가 되는지 요한봉 8장 44절에 그렇게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거짓의 원조라고. 뭐랬습니까.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됩니다. 마귀 실체가 거짓 원조라고 거짓말. 그러니까 거짓말을 자꾸 하는 이런 사람들 사기꾼들은요. 그 속에 사단이 딱 잡고 있어요. 사기치고 또 교도소 하고 또 나 또 교도소 하고 계속 사기칩니다. 거짓 영이 있어야 또 기가 막히게 말을 합니다. 설득력이 있어요. 참말같이 합니다. 완벽하게 합니다. 영적인 거짓의 영이 들어간 사람은요. 일반 사람들은 모리입니다. 그 정도로 거짓의 영이 무소습니다. 단순한 차원의 거짓말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의심하게 속이는 존재예요. 하는 자꾸 의심이 생겨 안 믿어져 이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자꾸 캐션을 붙도록 의심을 자꾸 가지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의 삶을 살도록 마귀는 계속해서 속이는 존재예요. 속이는 사기꾼이에요. 마귀는 당하고 나면 또 후회하고 당하고 나면 또 후회하고 그러죠. 후회하면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후회도 안 해요. 화인 맞은 양심은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거짓된 삶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해요? 정직한 삶을 살아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에요. 강단과 24시 영적 흐름을 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 듣는 이 자리는요. 여러분에게 새로운 각인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하는 시간이에요. 새로운 각인이 뭐요? 잘못된 뿌리를 내리고 체질화된 그것들을 완전히 어떻게 해요? 브레크 없이 버려라. 파티 엎어 버려라. 잘못된 거 확 갱신해라. 잘못된 거 장식 3장 6장 10장 나중심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 세상에서 교회에서 내 성공중심 내 이름 이 삶에서 완전히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해 삶 오직으로 완전히 바꾸라. 이걸 깊이 뿌리내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 예배 시간 그래서 일주일의 시간 중에 주일 예배를 드리는 시간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돼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나 예배 안 드리면 난 죽어 난 망해 예배 안 드리면 나 일주일 동안 완전히 헤매 예배 예배 통해서 말씀 잡아야 돼 강단 통해서 내 삶의 길을 인도해 주시니까 아멘 성취된 말씀을 나에게 주시니까 예배 시간 예배 시간 예배 성공이 여러분 최우선순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본문 26절에 보면 우리가 마귀에게 공격당하기 쉬운 빈텀이 또 있는데 그것이 뭐냐 분노라 그러죠. 분노 분노라 그랬어요. 분노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이 분노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백혜무익이에요. 화를 잘 내는 사람 분노 하나님 말씀에 은혜를 받고 제일 빠르게 쏟아버리는 통로가 뭐냐 분노예요. 분노 은혜 실컷 받고 화를 내버려 짜증을 내 은혜 다 쏟아버려요. 여러분 받은 은혜가 가장 많이 버려지는 장소가 어딘지 아세요? 주차장이에요. 주차장 좀 빨리 가려고 내가 지금 바쁜데 차가 안 나가 막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열이 받치고 그래가지고 누가 채찍 했다 완전히 뚜껑 열려가지고 은혜 다 쏟아버리고 그러니까 한종원 힘이 없는 거지요 한종원 또 헤매는 거지요 그렇게 연결받으신 그들 주차장에서 은혜를 제일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에서 기다릴 때 오늘의 말씀 묵상하는 겁니다. 기다리면서 말씀 묵상하고 그럼 여러분 완전히 달라져요. 주차장이 싫은 게 아니에요. 기다려지는 거지. 도래의 은혜랑 그리고 또 많은 차에 몇 명이 같이 탔으면 서로 포럼하는 차 나갈 때까지 같이 나가면서 차 타고 같이 포럼하면서 더 은혜가 되지요. 아 내가 놓친 거 이 사람을 잡았구나. 서로서로 반면교사가 되고 은혜를 나누게 되면 도리어 그 시간이 성경충만으로 변한다. 사실 인간이 살아가면서 화내지 않을 수 없어요. 저도 운전하다가 새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되지 욕 나와 욕 나와 나도 사람이에요. 그래서 화낸다는 거는요 순간적으로 이게 안 낼 수 없는 화를 안 낸다 실은 불가능한 일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뭐래 해서 화를 내는 것 자체를 죄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화를 순간적으로 낼 수 있지만 지배당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분노에 지배당하지 말아. 지배 당하는 순간에 계속 화를 내면 죄를 짓게 만드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 화를 내면 인류 최초의 살인도 가인의 분노입니다. 자동심 상해. 내 거 안 받고 동생 거 받아. 여기서 시작된 겁니다. 자동심이 상한 겁니다. 가인에 확 그냥 분노가 나서. 우리가 화를 내거나 분노 가운데 사로잡히게 되면 결코 은혜를 끼치는 사람을 살 수가 없어요. 이 보문 29절에 보면 물어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그렇게 말하세요. 입 밖에도 내지 마라. 무슨 말입니까? 분노가 가득한 사람 특징 중 하나가 뭐예요? 상대방의 마음에 막 비수를 막 꽂아. 더 아프게 결국은 마귀가 박수칠 일만 생깁니다. 결국은. 특별히 분노를요. 자기 속에 계속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을수록 심각한 영적 문제옵니다.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 가질수록 자꾸 대책임을 하죠. 대책임을 자꾸 합니다. 그걸 자꾸 생각을 해요. 더 심각한 문제 속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말 있죠. 생각할수록 열받치네. 생각할수록 화가 나네. 화가 치밀어요. 생각할수록 생각할수록. 온갖 부정적인 것으로 자꾸 네거티브 나가지요. 자꾸 자꾸 자꾸. 자꾸. 도배를 해버려요. 도배를 나중에. 그럼 뭐요? 자기도 죽이고 남도 죽이고. 그래서요. 하나님의 것으로 묵상을 해야 온갖 부정적인 것이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 것으로. 그렇게 틀린 묵상을 하면요. 틀린 묵상을 하면 영육관이 피폐해집니다. 영육관이. 흘린 것 가지고. 코로나19 팬데믹 거치면서 우리 사회가 더욱 분노. 이 분노에 익숙해져 버렸어요. 분노 사회. 분노 공화국. 이 짜증 유발로 습관적 분노. 이 분노와 관련해서 다양한 표현들이 많이 등장을 했죠. 한마디로 분노 중독 사회가 됐다. 그 말이죠. 분노 중독 사회. 그만큼 사단의 공격에 다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년 만에 헬로운이 열렸는데 3년 만에 그동안 안 나오다가 마스크 벗고 3년 만에 와 몰려다. 우리는요. 마귀에게 텀을 주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씀. 마귀 텀 주지 마라. 이 분노는요. 분노는 바라보라 청산. 그날 그날 청산하는 것이 굉장히 최선이에요. 그날 그날로. 그럼 어떻게 청산할 수 있느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청산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청산하는 거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본문 26절을 보면 잡아야 돼요. 분을 열려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혹시 부부 사이에 젊은 분들 이렇게 다투고 싸우고 있으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세요. 그 다음 날까지 두고 봐라. 내가 3일 동안 말 안 할 거다. 안 해봐요. 니마 손해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저도 젊을 때는 많이 싸웠는데 나이들이 전혀 그런 일이 없는데 젊을 때 싸우지요. 밥 보러 가자. 싸웠어요. 밥 보러 가자. 가자. 화해하자. 가자. 갔어요. 갔어요. 이 사람은 주로 양식 같은 이런 걸 좋아하는데 우리는 설렁탕이를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화해한다고 가서 식당 찾다가 싸우는 거요. 우리는 양식 정말 안 좋아하거든요. 이게 뭐 음식입니까? 근데 이 사람은 여자들은 분위기잖아요. 분위기. 우리가 좀 분위기가 없는 편이에요. 사실이. 그러니까 이제 그 분위기 좋아해서 원하신들 이래야 되는데 요즘 같은 거 내가 아이고 그대 원하신들 이래 할 텐데 그때는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이렇게 내가 또 싸우고 화해가 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주관해 버리면 나를 주장하면 안 됩니다 하여. 그래서 답이 뭐냐. 날마다 죽노라. 자문 15장 18지로 보면요.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거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시비 거치. 노하기를 더디해. 자문 14장 18지로 보면 노하기를 속지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그렇게 말했어요. 삶의 지혜에 대한 교훈인데요. 자문의 말씀에는 이런 분노에 대한 이 어리석음을 언급하는 말씀이 반복으로 계속 나와요. 이게 워낙 생활 속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이 분노는 영적으로 백해무익합니다. 백해무익. 분노. 그리스도를 본받아 라는 유명한 책을 쓴 토마스 아킴퍼스라는 분이 이런 말 했어요. 화가 마음으로 나올 때 화가 마음으로 들어올 때 지혜는 떠난다 그랬어요. 화가 들어오면 지혜 없어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의미 있는 말이잖아요. 화가 나 있을 때 그 상황 속에서 무슨 말을 하게 되면 뒤에 전부 후회할 말밖에 안 나와요. 화났을 때는 막 거의 100%죠. 화났을 때 하는 말은요. 후회할 말만 합니다. 과학적으로 화를 낼 때는 에피네프린이라는 이 호르몬이 확 증가한대요. 에피네프린이 확 증가하게 되면 심장박동이 확 일어나고 혈압이 높아지고 혈당치가 올라가서 결국은요. 화를 많이 내는 사람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건강에 안 좋아요. 도움 되지 않습니다. 영계 모든 신도들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짓과 분노 옛 모습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은혜를 끼치는 세 사람의 삶을 사시기를 제문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에요. 자 29절을 봅니다. 물은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행동에서 벗어나라. 그랬어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행동에서 벗어나라. 다시 말해서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때 이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본문 31절에 성령을 근심하게 만드는 우리의 삶의 요소가 어떠한 것인지 밝혀오세요. 31절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분노 분함과 분냄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래서 자 여기 악독이 뭐요 늘 남을 날카롭게 비판하는 겁니다. 악독입니다. 남을 비판하는 것 이 노함이 뭐냐 급격한 감정의 폭발입니다. 폭발. 감정의 폭발. 노한다. 분냄은 분노의 감정이 자리를 잡아서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입히는 상태입니다. 떠드는 것이 뭐요. 이런 분냄이 밖으로 표출되는 것이죠. 비방한다. 이거는요. 말 그대로 상대방을 헛뜯는 거죠. 계속 부정적으로 헛뜯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일으킨 악이 결국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예사람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품는 용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걸 강조했어요. 32절 보세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를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같이 하라. 용서 왜 용서 못합니까. 나 저 인간 절대 용서 못해. 그 사람 은혜 못 받은 사람이에요. 계속해서 미워해. 그 사람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미워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저 인간 왜 저렇게 미워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이 네 꼬라지를 알아라. 그게 정답이에요. 너는 얼마나 못된 인간이냐. 안 들켰어 그렇지. 너의 본심을 너의 중심을 너의 양심을 생각해봐라. 누굴 용서 못해요. 누굴 용서 못하냐고요. 용서 못할 일이 없습니다. 정말 성령의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같이 모든 관계 속에서 이런 용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 용서의 삶을 살아라. 용서해라. 비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그거는 우리에게 준 권세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보고 비판하고 판단합니까. 그건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그거 다 거짓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불의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 받게 하려 하십니다. 영계 모델 성도는요. 영적 큰 자가 되시 바랍니다. 그릇이 커야 돼요. 영적 큰 자 다 수용해야 됩니다. 복음적 시각으로 보면 돼요. 복음적 시각으로 다 매력이 있어요. 복음적 시각으로 보면 너무 신기하고 다 놀라워요. 저 주님의 심장으로 적어도 단임 목사 심정이 되면요. 이 목사 교구장만 되어도 구역장만 되어도 회장만 되어도 여러분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와 주는 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몰라요. 해봐야 알아요. 용서 못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복음적 시각으로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자기는 실수 안 했나. 그런 것들을 복음적으로 바라봐야지. 딱 판단하고 남을 욕하고 비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더 많이 지은 죄가 많아요. 그 다 가짜들이 원래 농땡이가 농땡이를 못 봅니다. 착한 사람은 착한 사람은 농땡이를 봐도 착하게 보여요. 지 눈으로 보니까. 생명 살리는 관점으로 나를 보고 다른 사람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명 살리는 말 은혜를 끼치는 말과 행동을 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기뻐하시잖아요. 그렇죠. 막 부정적인 말을 하고 나면 성령이 슬퍼하고 속이 안 좋잖아요. 마음이 안 편잖아요. 나면 막 칭찬하고 격려하고 힘주고 지유하고 그렇게 복음적으로 하도 성령이 기뻐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일을 하고 나면 기뻐요 안 기뻐요? 남들은 피곤하지 않는데 안 그래 나는 엄청 기뻐 엄청 신나 이게 정상이에요. 정상이잖아요. 정상이잖아요. 너무 기쁘고 너무 신나 자문 27장 21절에 오면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였느냐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였느냐 뜨거운 도가니와 풀무를 통해서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나면 은과 금이 나오듯이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다른 어떤 것 아니라 칭찬 칭찬하고 격려하면 나쁜 불순물이 쫙 빠져나가요 빠져나가고 그 존경한 존재로 변화가 돼 있어요. 위로와 격려 칭찬의 말이 참으로 중요하죠. 위로 격려 칭찬 오늘부터 만나는 사람마다 칭찬하시 바랍니다. 지적하지 마세요. 지적은요 지적 해봐야 여러분 기분만 나쁘고 그거 안됩니다. 계속 놔두세요. 놔두고 기도 마시고 칭찬만 해요. 좋은 것만. 사람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잖아요. 좋은 점만 칭찬해. 좋은 점만 보고 그게 복음의 눈이에요. 대뇌학자가 뇌세포의 98%가 말의 지배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말의 지배를 받아요. 말을 하면요 그 말이 뇌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그 사람의 인생의 행동이 그 말이 그대로 따라간다는 그만큼 말이 주는 영향이 크다는 거예요. 영계 모든 성도들은 생명 살리는 말 은혜 끼치는 말 행동으로 성령을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을 기쁘시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기쁘시하는 것 복음 증거하는 것 치유하는 것 위로하는 것 경유하는 것 그게 최고예요. 서로를 살리는 그런 복음 공개의 축복을 누리는 증거의 길을 제문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이 재미나는 인생 이라는 책을 쓴 분이 있어요. 목욕탕에서 체험한 일을 이분이 글로 썼습니다. 이 글로 쓴 이 저자가 목욕탕 한 구석에서 몸을 씻고 있는데 반대쪽에 온탕 앞에 앉아있는 이 거구의 사라이가 홀로 몸을 씻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그 사람의 근처에 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꽉 남은 입에 검고 그야말로 이 짙은 눈썹 부리부리한 눈 그리고 짧게 깎은 머리에 빳빳한 머리 몸이 엄청나게 크고 몸에 흉터들이 많아 그럼 누가 그 옆으로 가겠어요 겁이 나서 뻔하잖아요 그 삶이 뻔하잖아요 한참 때를 밀다가 이 사내가 쏙 일어나는데 일어나는데 그 오른팔뚝에 문신이 그려져있어요. 오른팔뚝에 문신이 그려져있어요. 거기에는 마치 어린아이가 쓴 것 같은 글씨로 어슬프게 쓴 글씨로 글씨가 새겨지는데 참짜라 딱 새겨졌어요. 그래서 이 저자가 말이에요. 야 그러면 왼팔에는 뭐라고 써놨나 사오하는데 싹 가서 보니까 좀 더 긴 문장으로 딱 써놨어요. 착하게 살자. 참자. 착하게 살자고 몸에 문신 새긴다고 됩니까? 그 마음과 각오는 이해하지만 됩니까 그게? 아무리 몸에 문신을 새겨놔도 실제 삶 속에 적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은혜를 끼친 삶을 사는 것은요. 지식적인 말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적용을 나에게 해야 나에게 변화가 온다. 변화가 변화가 영계 모든 선거들 서러운 인생 육신적인 생각에서 완전히 벗어났어요. 복음에 유익한 교회에 유익한 정말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은약적 적용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와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마귀에게 노립감되었던 내가 이제는 성령에 서임받는 사람으로 성령에 기뻐하는 사람으로 그런 은혜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끼치는 세 사람이 다 되는 여운교의 가족들 되게 하야 주옵소서 사단이 마귀가 틈타는 기회를 주지 않게 하야 주옵소서 너 성령이 도받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야 주옵소서 완전히 말씀으로 치유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태원에 149명의 청소년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 유가족들을 유일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이여 이 나라가 참으로 이제는 귀신마귀 문화 속에 빠지지 않고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 나라가 되게 하야 주옵소서 예수의 소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